퍼디션들이 별로 다 안좋아 원래 이렇게 남자 셋이서 D짜리 이렇게 앉아서 가면 아무 말 안하거든요 다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서 타이엄식점, 타이누들샵, 타이바를 운영하고 있는 임동협입니다. 저는 2011년도에 툭툭누들타이라는 타이레스토랑을 처음 시작을 하게 됐고 2007년에 우연한 기회에 태국을 가게 돼서 지역별로 음식이 어떻고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되게 보면서 태국 사람들 많이 가는 식당들 그런 데 가서 몸으로 이제 배우고 느끼고 봤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아마 공부했던 것 같아요. 내가 먹고 싶은 그런 태국 음식점을 하기 위해서 시작을 해서 잇산 음식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랍은 이제 뭐 그 전통적으로 잇산 지역에 제일 많이 드시는 음식 중에 하나고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드시는 레몬그라스, 갈랑감, 파프라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스티키라이스 그렇게 이제 같이 볶고서 그 다음에 이제 믹서기로 이제 파우더를 내가지고 드리는 음식이에요. 태국에서 오는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 있는데 한국에는 그런 법률상 제대로 프레시된 그런 이제 재료들이 못 들어오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중독성 되게 강해요. 뭐 이제 나이는 젊고 그렇게 돈은 많이 없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여건이나 환경은 이제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맨 처음에는 테이블 4개 정도로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우연하게도 이제 태국 음식점이 그때 서울 시내에 많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많은 손님들이 와주셨어요, 정말.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태국 음식은 좀 소울푸드예요. 뭐 모든 나라들의 자기네들의 소울푸드가 있듯이 태국 음식은 좀 특히나 그런 것 같은데 그날 그 헤드셰프 오파스 형님하고 그 다음에 저 비즈니스 파트너 병훈이 형 이렇게 같이 돌아다녔죠. 아우, 진짜 또 이뻤습니다. 이제 2007년에 처음 태국 갔다 와서 태국 레스토랑을 취직을 했는데 그때 이제 헤드셰프가 오파스 지금 형이었어요, 병훈이 형. 그분은 이제 중학교 한 클래스 외에 선배였고 동네에서 되게 친한 사람이었어요. 지금 우리 어디다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용산 이촌동에 맛있는 술밥집 컨디션들이 별로 다 안 좋아. 다, 다, 다. 원래 이렇게 남자 생일성 뒷자리 이렇게 앉아서 가면 아무 말 안 하고. 다 이러면서 가기 때문에. 아, 맞다. 첫 번째는 이제 동부 이촌동에 있고 일하는 일본 가정식 음식점. 거기 갔었죠. 그 동부 이촌동 그쪽 지역이 일본 사람들이 되게 많이 사는 지역이에요. 겸별. 네. 그날 아마 우리가 먹었던 게 일단은 이제 그 미소 돈지로, 그 다음에 치킨 가락에, 그 다음에 오뎅 나베 이렇게 먹었었는데 맛있어요. 저희 가게는 일본 가정식 요리를 표방하고 있고 지금 겨울철이라서 따끈한 국물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준비한 건데 뭐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있는 우동이랑 뭐 여러 가지 야채들, 그 다음에 국물, 밑국물 해가지고 따뜻하게 겨울에 드실 수 있는 요리예요. 한국 사람들은 뭐 전 세계적으로 술 제일 많이 먹는 민족 중에 하나로 이제 유명한데 그래서 이제 그 술 많이 먹고 아니면 많이 먹기 위해서 약간의 뭐랄까 약 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난 오늘 괜찮을 거야 뭐 이런 느낌. 다음 장소는 그 이태원 격리단에 있는 프리다 칼로라는 바에 갔지요. 되게 이제 재미있고 뭐 대한민국에서 뭐 지금 가장 뭐 힙플레이스? 졸려, 배불러니까 졸려. 내게, 너마! 내게, 우리. 내게, 우리. 내게, 우리. 오빠, 선생님. 내게, 우리. 누구야? 프리다칼러에서 여자친구를 만나고 여자친구는 한국에서 와인, 와인 수입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얼굴은 오늘 괜찮네? 근데 아침에 오늘 조금. 네. 저희 위스키 사워 계란 넣어서 하나 부탁드릴게요. 이게 한국이 진짜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이제 뭐 그냥 서비스 스낵? 저희 치킨 좀 더 주세요. 우리는 이제 다른 음식들 먹고 싶었지만 그날 월요일이라 다 닫았었고. 그래서 이제 생각해본 게 그게 그 동네에 있는 가장 맛있는 치킨집. 주문해서 아저씨가 직접 배달하러 오셨었죠.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영수증 있나요? 갈까요? 네. 맥주 하나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맥주 맥주. 저기 슈퍼있다 슈퍼. 응. 차가 진짜 잘 익었잖아. 지금 치킨 하나 넣어드릴까요? 그래서 같이 먹으면서 이동했죠. 치킨 먹을 때는 맥주 필요하고. 네. 컴백. 네. 우리 아저씨 되게 센스 없게. 휴지 안 줬어. 내가 배부른데요. 맛있어. 치킨은 힘이 좀. 그리고 다음 장소는 이제 연남동에 있는 존 막걸리라는 막걸리 집이었어요. 그 사장님들이 되게 유명한 가수 레인 아시아 슈퍼스타 레인의 백업 댄서인데 먼치스에 한국 음식 한번 소개시켜드리고 싶어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사람 많네. 거기는 이제 막걸리 팔고 그 다음에 이제 전을 파는 집이었어요. 우린 모듬전하고 우도 막걸리. 우도 막걸리요? 거기는 이제 막걸리를 판매하는 곳이니까 첫 번째로 막걸리를 주문하고. 한국의 이제 대표적인 술이에요. 우리가 첫 번째 주문했던 거는 제주도 우도에서 왔던 땅콩 막걸리. 되게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음식은 이제 전 주문했었죠. 모듬전. 전 같은 거는 한국에서는 이제 뭐 추석 때 이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모여서 먹는 음식이에요. 비 오는 날 사람들이 많이 찾는 음식이죠. 만드는 소리가 비슷하니까. 아 맛있다. 아 맛있다. 아 맛있다. 게장. 아 얘 맛있는데? 국물 뭐 먹었지? 아 짬뽕. 속풀이용? 그런 음식입니다. 진짜 맛있다 이거. 맛있다. 한국 사람은 매운 거 되게 좋아요. 근데 그 너무 매우면은 그걸 좀 부드럽게 만들려고 계란도 넣어서 먹어요. 계란 되게 좋은데? 이거 술 안 나왔어? 괜찮아. 그 오파스하고 막걸리 집하고는 이제 굉장히 가까워서 매장까지 다시 걸어왔어요. 재작년에 이제 그 처음으로 태국 음식과 위스키를 판매하는 오파스라는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제 이제 정말 이제 술 많이 먹고 하면은 소고기 야채 스프 같은 거 이제 먹는데 메뉴 바꾸자고 해서 그냥 커리 누들, 파냉 커리 누들. 그거 같이 해서 나눠 먹었어요 우리. 메뉴 체인지. 파냉. 파냉. 파냉 커리. 응. 파냉. 파냉이라는 이제 허브 커리 이름이 있어요. 이걸로 이제 커리 만드는 건데 진짜 맛있어. 코코넛 밀크 들어가고 약간 스파시하고 달고 짜고. 진짜. 이거는 이제 파트리올 라임인데 지금 만드는 거에 꼭 들어가야 되는. 맨날 뭐 이렇게 주방에 들어오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 들어와서 이제 뭐 만들고 그러면은 재미있어요. 진짜. 응. 이거는 라이스 누들. 나쁘진 않은데. 미쉬. 이거 커리 누들 같이 먹어요. 맛있다. 그렇게 빨리 먹을 줄 몰랐는데 다들 너무 빨리 먹어서 깜짝 놀랐어. 다들 많이 먹고 왔는데. 항상 배부른데 있으면 먹으니까. 편하게 먹으려고요. 잠시만요. 진짜로. 한 번 더 두개워둔. 이거야. 이거야. 이거야.